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 2518 행시입시 법행대비 정지현 교수인지 헌법인문 제7판 이후로 709페이지 제2항 대통령의 권한 보겠습니다 사마이랄TV 실착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 추천합니다 로마제 1번 국가수호 통일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국가수호 통일에 관한 권한은 위에서 권대로 의무이자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국가수호 통일에 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가위기 시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벌을 바라는 권한 개혁선폭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또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공공대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공사정책을 국내정책에 수립에 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자문을 할 권한 평화통일정책에 수립에 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자문을 할 권한 등을 가진다 로마제 2번 국가대표 외교에 관한 권한 1번 국가대표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다른 국가나 국제단체 등을 승인한다 2번 조약체계의 비중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계할 비중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이 체계할 비중하는 조약에 외교사절의 신인인 접수 또는 파견할 권한 3번 외교사절의 신인인 접수 또는 파견할 권한 710페이지에 4번의 선전포고 강화권 대통령은 선전포고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진다 선전포고란 외국과의 전쟁계시를 공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이며 강화는 전쟁의 종식을 위한 적국과의 합의를 말한다 대통령의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의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전포고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강화 조약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해 대외정책, 군사정책의 수립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 회의에 자문한다 5번은 국군의 외국의 파견권 대통령은 국제평화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그러나 침략전쟁을 위한 파견은 금지한다 파견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사전 동의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통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현재는 국무회의의 의견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가하다고 봐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통령의 파견 결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 대해서 현재는 국군의 외국의 파견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국군 동의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국회의 파견 동의는 그 대상인 대통령의 행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대국민 관계에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국권 동의 행사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다 6번에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 허용권 대통령은 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등을 위하여 외국군대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주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류에 대해서는 용호위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사전 도움을 받아야 한다 711페이지 7번에 외교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두표 부의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두표에 붙일 수 있다 이 국민두표 부의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본다 네 저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아서 한 로마자 2개 정도마다 한 번씩 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